당신의 인과율 계산기가 드디어 내 협력을 허락한 모양이네 북방합의체 총참모장 펠립스 둘만 있을 땐 본명으로 불러도 돼 그럼 나도 당신을 사장님이라 부를 테니까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잡아본 적 있어? 차갑게 떨리는 그 손으로 애처로이 매달리는 모습은 며칠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지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을 때 효과적이야 제군들 전쟁을 시작하자 진격하자 나비아 프로토콜 활성화 전군 위치로 여읍을 확보 완료 작전 개시 침투재파 투입 치워줄래? 제공권 사수 계속 움직여 진군 진격하자 우리의 혁신 기술을 소개할게 그림자 구속 해제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진격하자 저들에게도 보여주자 우리의 전쟁이 그려낼 풍경을 기립 그리고 전진 그림자 구속 해제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기립 그리고 전진 공조 개시 활로를 확보해 진격하자 처리해 처리해 계속 움직여 제공권 사수 그래 잘했어 좋은 전략이었어 그리 저들에게도 보여주자 우리의 전쟁이 그려낼 풍경을 날 제거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난 침실을 잠그지 않고 경비를 세워두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언제든 본색을 드러내도 돼 네 eingeату 승zug 승조 승재 승 끄